저희 채널도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커뮤니티에 공지 드린 대로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광고료를 받지 않고 할인률을 더욱 늘려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구매처의 가격을 살펴보셔도 이 정도의 저렴한 가격은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판매 가격의 반값 수준이기 때문에 여름에 선풍기가 필요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높은 만큼 한정수량으로 200대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영상 후반에 나오는 구매 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추가로 준비했는데요. 조건은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종 가격 40.5달러, 약 52,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영상 후반부의 구독자 댓글 이벤트, 그리고 할인 적용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이벤트로 쓰일 선풍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스마트미 3세대는 4가지의 장점과 한가지의 단점을 가진 제품인데요. 첫 번째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샤오미 가전제품의 장점인 화이트의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추장스런 디자인을 최소화하여 깔끔한 디자인이 강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선 선풍기입니다. 충전만 해주면 불편하게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물론 충전선을 연결하면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11,000이등 1,2A로 넉넉한 용량도 탑재하고 있네요. 세 번째 장점은 전용 앱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제품을 켜고 끌 수가 있으며 예약 설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바람 새기는 무려 100단계의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BDC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크지 않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가능해졌네요. 이러한 장점들을 봤을 때 세일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 한 가지는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알루미늄 바디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높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의 각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런 단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댓글 이벤트 참여 방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에 하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틀 뒤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릴 건데요. 당첨 조건은 구독을 누른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신 더 성의 있는 댓글일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스토어 전용 쿠폰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스토어 전용 쿠폰은 10달러가 할인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미 선풍기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할 때 지금 나오는 전용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알뜰구매 창고의 200대 한정수량 할인 코드이며 17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팬드 세이브 쿠폰이 결제 시 자동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종 가격인 40.5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소진될 예정이니 관심이 있었다면 구매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보다는 할인율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200대만 제공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코드가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주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대 할인 쿠폰이 소진되더라도 추가 할인 쿠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할인 쿠폰은 200대 할인 쿠폰이 소진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못하셨더라도 댓글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